이제 승강기 검색 6호기 이벤트로 들어가고 호기 써주고 매호기 아 엘리베이터 잡아줘야지 이벤트는 엘리베이터 해주고 아니 아니 호기 잡지 말고요 그 검색 책 적용 빼세요 위에 체크 적용 빼면 쭉 전체 전체 되는거 클릭해 봐요 더블클릭 아래쪽에 자동 재생 있죠 맨 위에 거는 아직까지 그 이벤트는 와 있는데 영상은 우리가 한번 더 들어가야지 나타나는 거고 한 요 중간쯤 내려 보세요 중간쯤 찍어 주면 영상이 나올 거야 더 밑에 더블클릭 더 밑에 아직 안 올라왔네 더 시간대 더 내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봐요 검색해서 아 이제 나오네 여기서 지금 4초 정도 있으면 다음 거 넘어가고 다음 거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고 자 그리고 특정 호기수 호기수 넣어 주세요 6호기 쪽 6호기 잡고 한 뭐 뭐 지금 데이터가 얼마 없으니까요 뭐 대충 문 열림만 없어요 지금 문 닫힌 말에서 쭉 끌리 가시면 요거 봐 좀 내려 주시고 영상이 6호기꺼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가 네 이상입니다